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 성적을 먼저 발표를 할게 긴장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천우 예 10등 천우 한 3등 예상 이게 몇 년 만에 받아본 성적표지? 천우 공개 80장! 80장! 형!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나봐 선생님의 말씀이 교내 쌍꺼풀 소집 금지 또 갚었어 또 갚었어 몇 점 주세요 매회 엽사짤 생성노망 하나 둘 셋 소집 받았으니까 옆에 내 생각이랑 자기 장래희망 있잖아 내 장래희망은 변호사였거든 대농사요? 전 반농사요 아니 우리 아래 과수원하세요 오늘 수업을 성적순으로 잘라가지고 진행할 거야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잠깐 못 참아 뭡니까? 자 셋 넷 하하하하 하하하하 없었는데 왜 시켜 하하하하 하하 하하 오늘 수업에 내 생각은 사업시간이잖아 앉아주세요 준비 시작 시작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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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사귄 가방인데 이게 뭐 참고 자시고 들어가자마자 구강 구조가 좀 신기해져 subsidies 하지만 것 같은 핸 상대 וס 공감나 Kait列 Yi 수 아까 Ε 그랬다. 죄송해요. 아 진짜. 얘 진짜 대는구나. 한글자리한테 무슨 해부 했었어? 개구리. 대지심장. 맞아. 우심방, 좌심방, 우심실, 좌심실. 그건 했다. 그 G 해부. 했다고? 네. 어디서? 어..사이언스 롬. 과학실. 과학실. 여기 결국에는 이런 데예요. 과학실에서. 사소연신도 안 하세요. 혁윤이네 아버지가 과학. 사이언티스트. 혁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데 자주 다녔어요. 과학, 대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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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. 이거랑 해보시고 기현이 해버리죠. 기현이 해버리죠. 기현이 해버리죠. 기현이 해버리죠. 기현이 해버리죠. 이게 무슨 멘트예요? 아니 아니 아니지. 아 저 찬성이에요. 해보하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, 기현이. 자신감이 들어와 있고 이거 19세 분인 거 같아. 자신감, 어깨 막 이런 거 막. 자, 그러면 둘이 만져보는 걸로 할게. 조심해. 아, 둘이? 아, 나 불안한 게 흙인 거 같아. 흙에 막 벌레 있을 거 같아. 아, 그런 거 하지 마! 진짜! 뭐야, 이거? 동물이야? 쥐야, 쥐. 아, 잠깐만. 어, 느낌이 어때요? 느낌이? 아, 오케이. 나는 흙이 있었어. 흙밖에 못 느꼈어. 아니, 그거 장학군대 유충 있잖아요, 예방에서. 아, 데카씨! 번데기!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잘 들어가. 컴온! 괜찮아. 할 수 있어? 가만있어. 가만있어! 아, 누나, 진짜. 아, 진짜. 제발. 아, 진짜, 잠깐만. 아,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, 진짜. 진심으로. 뛰어다닌다. 어? 아, 진짜 그러지 마. 진짜. 빨리 해, 쥐. 안 빨리 해. 못하면 나 또 해야 되는데. 맞지, 그래. 어떡해. 아, 뭐해. 아, 보지 마, 보지 마. 안 빨리 해. 그래도 형 무서워요, 토요 형. 아, 비닐 만졌어, 비닐. 아, 진짜 터질 것 같아. 민혁이 가자. 아니야, 난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나 해볼게. 민혁이 형 안 무서운 척 하면서 제일 무서워요. 흑이 절대 아니야, 왜냐면 흑은 이렇게 다 쌓아졌어야 되는데 이게 크기가 정해져 있었어요. 윤곽이 형. 정답. 맨주. 정답. 찰흑. 땡. 지금 맞히는 거예요? 동물이라고 했잖아. 어? 어? 진짜. 미쳐라? 찰흑. 나 지금 또 오픈할게. 하나, 둘, 셋. 아, 대박. 이런 걸 줄 알았어. 뭐요? 동물이네. 아니, 근데 살아있다면서요. 동물이야, 동물. 아니, 근데. 자고 있네, 이 친구. 나 진짜. 처음 봤어. 조심조심. 우와. 아니, 이거 뭐라 그래, 이거를? 젤리. 이게. 젤리?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평소에 먹던 젤리가 있는데 이만하거든요. 하하하하. 갖다 대봐. 대봐요. 어? 야. 우와, 야. 시작! 머리, 머리, 머리. 오, 칼이 부러졌다. 이렇게 자르면 안 돼. 이게 짝이야. 아니야, 그냥 힘드게 놔. 야! 야! 팔 these times 돌아. 하나씩 돌아. 뜯어 버려. 이거 왜 얼굴이 좀 반. 여기가 왜 이렇게 진심으로 가는 게. 야! 빨리 울어, 빨리 울어. 하나, 하나, 둘, 둘, 셋! 한, 둘, 셋! 내려가, 내려가. 응, 응. 내려가.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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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힄. 나 이제 밀렸다가 젤리 못 먹었거든 여러분은 지금 가위가 없어졌어요 멀리 가봐 나갔고요 깔끔하게 먹었어요 몸무게 잽시다 많이 나와 많이 나와